반갑습니다.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최양지입니다. 공개석상에서 제가 사실은 처음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스타트업 생태계 컨퍼런스 전통을 이어서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센터장이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 업데이트를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이건 다 같이 지금 살고 있는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 다 아는 내용들을 그냥 다 같이 리뷰해보는 자리인데 다만 작년에 저희가 못했던 관계로 2년 치를 다 같이 리뷰를 해보는 자리를 하겠습니다. 스센커는 스타트업 얼라이언스가 준비를 하지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다 만들어주시고 있습니다. 물론 사전에 후원도 해주시고 했기 때문에 다 같이 참여를 하면서 만들고 있고요. 이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 업데이트는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센터장이 준비를 하지만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잘못된 내용이나 뭔가 추가하실 내용이 있으면 심플러에 마구마구 올려주시면서 서로 공유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2년 동안 했던 얘기 중에 가장 이슈가 됐던 건 이걸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건 뒤에 희미해 보이는 나라들의 이슈들일 겁니다. 앞에서 BCG에서 잘 정리를 해주셔서 전체 한번 짚어봐 자리가 됐고요. 그 다음 스타트업 생태계 입장에서 보면 이제는 익숙해졌는데 2년 동안 스타트업 엑싯이 엄청 활발해져서 가장 큰 이슈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요. 사실 그 전에도 크고 작은 엑싯들은 있었는데 2019년에 수아랩이 대형 엑싯을 했고 이어서 배민이 초대형 엑싯을 했죠. 그러면서 다들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하이퍼컨넥트 그리고 쿠팡 상장까지 이어지면서 그 부분이 이어갔고 한국은 한국에서도 20년의 빅히트 상장을 비롯해서 올해 크래프톤, 뷰노, 원티드랩, 자이언트스텝 등등 많은 스타트업들이 상장하는 일이 있었고요. 해외에서 시작된 빅딜들이 한국으로 넘어와서 한국은 스타트업들이 주도해서 스타트업을 인수하는 일들이 잦아졌습니다. 이게 대기업으로까지 번져서 대기업들도 지금 인수를 활발히 하고 있고요. 재미있는 사실은 스타트업들이 더 이상 스타트업만 인수를 하지 않고 대기업의 사업부도 인수하는 사례들이 있었는데요. 토스 같은 경우에는 LG유플러스의 PG사업부를 그리고 직방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의 모빌 그리고 삼성 SDS IoT 사업부, 그리고 최근에는 런드리고가 아오험에 크린누이 인수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쿠팡 상장 때문에 사실은 여기 자료에 담지는 않았습니다만 해외 상장이나 플립을 고려하는 기업들 많아졌었고요. 반대로 정부 입장에서는 복수기월권에 대한 고민을 심각하게 했던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이퍼컨넥트는 내일 안상일 대표가 직접 이야기를 해 주실 거니까 아마 잘 들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엑시뿐만이 아니라 대규모로 투자 유치들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 알라이언스가 계속 발간을 했었습니다만 10억 이상 투자 유치했던 스타트업이 15년에는 한 10개 정도였는데 지금은 1,400억 기간은 넘더라고요. 그리고 2020년에 대규모 투자 유치를 했던 컬리, 토스가 한 2천억 정도였는데 올해는 아시다시피 야놀자에서 비전펀드로부터 2조를 투자를 받아서 나머지 기업들이 잘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제일 낮은 그래프들이 2020년에 제일 높은 그래프인 한 2천억 수준입니다. 그만큼 활발히 투자 유치가 일어났고요. 그에 따라서 스타트업들 기업 가치들도 급상승을 했습니다. 여기 표시되어 있는 기업들이 소위 유니콘 또는 그 언저리에 있는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기업 가치는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마지막 투자 라운드 기준으로 이 그래프는 그리긴 했는데 한 3개 기업 정도는 이미 10조 이상 되는 데카콘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형뿐만이 아니라 스타트업들 실적도 호조를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매출 기준으로 보면 21년에 컬리가 1조 5천억 이상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그리고 토스가 한 8천억 정도 됐는데 전해에 비해서 한 두 배 이상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도 무신사 야놀자 500억 이상 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런 기업들이 스타트업이 도대체 우리나라에 몇 개나 존재할까 궁금하셨던 적이 많을 것 같은데 사실 전체 규모는 어떻게 정의내리에 따라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을 어떻게 규정 짓느냐에 따라서 이게 다르기 때문에 전체 규모는 사실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전체 추세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깨알같이 벤처기업 확인 제도라는 게 벤처기업협회로부터 운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사실은 담았고요. 전체 보면 벤처기업 수 등록되어 있는 기준으로 보면 한 4만 개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중에서 저희가 주목해봐야 될 것은 VC로부터 5천만 원 이상 투자받은 벤처 투자형 벤처기업이라고 불리우는 요수가 지금 한 4천 개까지 급증을 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는 스타트업 사이드에서 좀 봤는데요. 투자 사이드에서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사이드에서 보면 전체 투자 규모 어느 정도일까 보면 신규 투자 기준으로 보면 작년에 벤처 투자조합 그리고 신기술 투자조합 이게 합해갖고 한 16조 정도 일어난 걸로 보이고요. 여기서 이제 빠진 부분이 있죠. 창업 벤처 PF나 신보 기보 사는 기은 이쪽에 정책금융기관 등등의 기타 항목들이 있는데요. 작년에 처음으로 중기부에서 집계를 하셔서 19년 20년 자료를 발표한 게 있습니다. 올해도 6월에 작년처럼 아마 발표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게 한 1조 정도 규모고 이거를 좀 반영한다 그러면 한 17조에서 18조 될 거고요. 여기보다 사실은 더 큰 규모가 있는데 그게 해외나 기업들이 직접 투자하는 내 돈 내 투 하시는 분들 이 규모인데요. 이 규모 따지면 20조가 아마 훌쩍 넘을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작년 10월 말에 집계된 게 벌써 해외 투자금이 5조 정도 된다고 집계가 되어 있고요. 사실 해외 투자들은 좀 상대적으로 후기 스타트업에 대형 투자 많이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해외 쪽에서 투자가 다양해졌고요. 그래서 앤틀러 같은 경우에는 바로 다음 세션에 강지호 대표님을 모시고 그 이야기 앤틀러는 독특하게 울트라 얼리 스테이지 VC라는 컨셉을 들고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흥미롭게 좀 지켜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 많은 기업들의 로고를 왜 일일이 귀찮게 박았냐 했는데 사실 스타트업 생태계 컨퍼런스는 우리 다 같이 만드는 거여서 웬만하면 여기 계신 분들의 로고를 하나씩은 모든 창피에 다 박아보려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쓸 눈치를 채우시겠지만 여기 계신 연사분들 모두 언급을 하면서 약간 어떻게 보면 이틀간의 스타트업 생태계 컨퍼런스의 인트로덕션 같은 시간으로 좀 꾸미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들고 계속 혹시 빠트리는 부분 없나 이렇게 살펴보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체 벤처 투자자금 운영 규모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큰 굳이인 벤처 투자조합 그리고 신기술 투자조합 합하면 작년까지 한 55조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것보다도 겨울에 이게 따뜻한 난로가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그려봤고요. 작년까지는 그랬는데 올해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앞서 본 미국 글로벌 사례보다는 한국은 아직까지는 1분기에 신규 투자나 신규 약정 금액들이 전년 대비해서 한 80%나 더 오르는 이런 상황이었고요. 작년에 중기부가 발표를 하면서 이런 투자 업종 변화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당연한 걸 수도 있는데 과거에는 ICT와 관련된 하드웨어 인프라 쪽이었다 그러면 이제는 서비스와 유통 쪽 이런 쪽으로 투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본격적으로 소프트웨어 시대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선 변화 외에도 사실 투자 사이드에서 변화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거는 비단 2년 사이에 벌어진 일은 아니고요. 계속 몇 년 전서부터 진행되던 일이었는데요. 일단 P, VC 그리고 초기 투자 또는 엑셀레이터로 보이는 이 영역에서 계속 초기로 초기로 투자 영역이 확대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투자 규모만 다른 게 아니라 이게 업이 다르다 보니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는 스틱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스틱 벤처스를 그리고 DSC 같은 경우에는 슈미트를 이렇게 별도 법인으로 하시는 분들도 생겨났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비아이지 이철민 대표님께서 오늘 다음 세션에서 말씀을 해주실 거기 때문에 한번 잘 들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투자 지역 확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 스타트업만 글로벌 진출하는 게 아니라 투자자들도 활발하게 글로벌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KB인베스트먼트 하라마크 벤처스에 모시고 세션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쿨리지는 독특하게 지역 살리기 투자를 하신다고 로컬 투자를 하신다고 지방으로 내려간 사례고요. 그리고 스타트업만 상장하는 건 아니고요. 투자자들도 상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블루포인트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잘 되고 있는지 이용가 대표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퓨처플레이도 아마 뒤따라 준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다 느끼셨겠지만 비전통적 투자금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 벤처 캐피탈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봤더니 지금 등록되어 있는 게 창업 투자 창투사는 계속 꾸준히 증가해서 한 210개 정도 올해 1쿼터까지 210개 정도 됐고요. 여기에 LH나 신기사 포함하면 한 300개가 넘고요. 그리고 액셀레이터는 이건 1년에 한 번씩 발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6월 기준으로 322개 여기도 300개가 넘는데 물론 몇 군데는 VC를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타트업 보고 투자 잡았으니까 그 다음에는 혁신 기업들 혁신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 활동인데요. 피부로 다 느끼셨을 겁니다. 기업들이 활발히 기업 벤처링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콥대부 기능에 CVC 기능들을 추가해서 하고 계시고요. 심지어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코퍼레이터 엑셀레이터까지 하고 계시고 사내벤처 운영까지 하고 있고 일부 기업들은 인재 확보를 위한 에크하이어도 하는 것들이 목격이 됐고요. 이게 활발히 된 게 사실은 CVC법이 통과돼서 그런 것도 있긴 합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더 대기업이 생존을 위한 혁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런 내부 니즈에서 사실은 더 진행됐던 것들이 있는 것 같고요. 여기서 당연히 CVC법 때문에 지주사 아래 법인을 설립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기존처럼 계열사로 계속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회사 내에 사업부 형태로 그냥 진행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 모시고 내일 이야기들 나눠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스타트업들이 스타트업 투자하는 거 활발해지신 거 보셨으니까 여기서 두나무 스마트 스터디 그리고 쿠팡 우아한 형제들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주요 플레이어라고 할 수 있는 스타트업 투자자 그리고 혁신 기업들 뿐만 아니라 스타트업 생태계에는 다른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특징적인 것 하나 본다면 스타트업 생태계 자체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거고요. 여기 벤처 창업학회 회장님 와 계시는데요. 충계 학술대회 때 아예 스타트업을 깊게 다뤄주셨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법학이나 행정학, 경영학 전문 교수님들이 스타트업 생태계를 다뤘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더 확장돼서 전문가 풀이 확대된 것 같고요. 그리고 김도영 교수님 중심으로 해서 국민대는 아예 혁신기업 연구센터를 설립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에 맞춰서 스타트업 얼라이언스도 그동안 하던 연구 기능을 확대해서 스타트업 생태계 연구사라는 이름으로 올해 안에 좀 시작을 해볼까 하고요. 스타트업 생태계 컨퍼런스 스타트업 얼라이언스는 스타트업 생태계 지원기관입니다. 스타트업 지원기관이라기보다는 스타트업 생태계를 지원하는 생태계 지원기관이고요. 스타트업 생태계 컨퍼런스에 여러분들은 와 계시고 스타트업 생태계가 뭘까요? 제가 궁금해서 좀 찾아봤었는데요. 이게 자연 생태계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생물들과 비생물들 그러니까 태양, 토양, 물, 공기와 같은 이 비생물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선순환하는 게 자연 생태계라 그러더라고요. 스타트업 생태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생물군이 있고 비생물군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오늘 다 모이신 거고요. 중요한 거는 비생물들은 사실 생태계가 어렵지 않을 때는 그 존재감이 잘 드러나지 않죠. 그래서 비생물인 스타트업 얼라이언스도 그 존재감이 드러나지 않을 만큼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가 좀 활발히 잘 작동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스토리에 다 담기 힘들어갖고 우리 생태계 구성원들이 이렇게 다양화됐다라는 장표를 띄우면서 여러분들의 마크를 하나씩 다 박아봤습니다. 그러려고 생태계 소개도 했고요. 여기서 특징적인 건 하나 더 짚자면 스타트업 전문 미디어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것 그리고 기존 언론들이 스타트업 전단팀을 꾸려서 또 전단 채널을 운영하기 시작했다라는 것 이런 것들을 특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스타트업과 관련된 법인 서비스들 스타트업 또는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법인 서비스들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것 이런 것들이고요. 이 서비스들 중에 로백스의 이동열 대표 변호사님께서 아마 좀 소개를 해 주실 것 같고요. 여기까지 플레이어들 중심으로 살펴봤다 그러면 그 외의 주변 상황들 좀 살펴보면 혁신 공간들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디캠프 같은 경우에는 프론트원을 확장하셨고요. 그리고 아사나운제단 같은 경우는 마루 180에 이어서 마루 36건까지 확장을 하셨고요. 그리고 여성 창업가 중심으로 지원을 하는 스페이스 살림 그리고 소셜벤처 중심으로 정문구제대단에서 운영하는 온드림 소사이어티라는 공간이 생겼고요. 지역으로도 혁신 공간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팁스타운이 대전에 그리고 포항에는 체인지업그라운드가 그리고 부산에는 유라시아 플랫폼의 일부를 혁신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이런 스타트업 공간뿐만이 아니라 기존 기업들도 혁신을 위한 공간들을 꾸미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신사옥을 지은 네이버 1784 같은 경우에는 빌딩 전체가 테스트베드로 사용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한국타이어 본사 같은 경우에는 애플의 디자인을 했던 팀들이 와서 소통과 협력의 공간으로 이렇게 꾸미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스타트업계의 인력들이 어느 정도일까요? 다행히 중기부에서는 일자리 문제로 이거를 일자리 이슈로 이런 자료들을 만들어주셨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걸로 스타트업들이 얼마나 생태계에 많이 스타트업의 인력들이 얼마나 많이 활동하는가를 볼 수 있었는데요. 사실 저 빨간 표시된 것보다는 맨 뒤에 있는 벤처 투자 받은 기업의 피보험자 수 이걸로 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거를 넣었고요. 보시면 20년에는 6만 명 정도 그리고 21년에는 한 8만 명 정도 이 정도 활동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 얘기를 꺼낸 이유는 이제부터 약간은 어두운 측면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력난 심하시죠. 스타트업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스타트업 지원기관이나 투자사들도 다 인력난 때문에 고민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스타트업 언란스가 설문조사 해봤더니 작년에 창업자 70%가 인력난이 심화되었다고 대답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당연히 스타트업들은 파격적인 보상이랑 지원하고 계시고 배민 같은 경우에는 우한테크코스라는 이름으로 본인 스타트업이 필요로 하는 스타트업 인력들을 직접 교육하는 이런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인력 부족 문제는 사실은 산업화, 포스트 산업화 이 사이에서 인력 전환이 아니라는 게 좀 큰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스타트업 근무 환경도 변화를 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개발자 모시기 위해서 난방 한계서인 판교, 북방 한계선인 테란노 이렇게 해서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판교랑 강남 쪽의 오피스들이 품귀현상이 빚고 있고 공실률이 0에 가깝고 가격은 오르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가 하면 근무하기 편한 모습으로 회사를 꾸미기도 하고요. 그리고 워케이션이라는 근무 형태로 지역의 원격 오피스를 운영하기도 하고요. 아예 오프라인 탈피해 갖고 온라인으로 가신 직방과 같은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국내나 해외나 지역 장벽 없이 인재들을 수시로 채용을 하고 있고요. 흥미로운 건 오른쪽 상단이었습니다. 이게 제가 잘 보이지려고 하는데 유연한 출퇴근, 재택근무, 자율적인 추가 이거 어느 기업일까요? 보이시나요? 이현승 대표님 어디 계세요? 이게 스마트 스터디인데 중요한 건 스마트 스터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게 코로나 이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인력난이든 코로나든 이런 역량으로 스타트업들이 변화하고 있는 모습으로도 보이지만 사실은 스타트업들은 그들만의 조직문화 때문에 조직문화 근무 환경을 구축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추세에 편승하여 저희가 HR을 위한 가이드북을 냈는데 가이드북 저자는 강원창경 센터장으로 갔지만 여전히 이 가이드북은 리디북에 남아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수도권 편중 이야기들 많이 하세요. 그래서 실제로 봤더니 수도권에 한 60% 몰려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좀 다시 보셔야 될 게 벤처기업으로 등록할 때의 주소지가 기준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조금 성장을 하게 되면 서울로들 많이 이전을 하는 이런 일들이 다반사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것보다 더 높은 비율일 것 같고요. 그런데 요즘 심화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니었고요. 예전보다 심화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여전히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는 모습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역 편중뿐만 아니라 사실은 비즈니스 분야에도 좀 편중이 보이더라고요. 유니콘이 전체 분야를 대변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유니콘으로 비교한 12인사이트 자료가 있어서 이걸 참조해보면 글로벌 대비해서 한국은 이커머스 비중이 높고 그리고 소프트웨어나 인공지능 분야가 현저히 낮았는데 이는 B2B 비즈니스가 현저히 낮은 국내 상황이랑 굉장히 맞물려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글로벌 GDP 대비 전체 유니콘 수가 한 11.1개 정도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독일, 일본이 그 평균 개수보다 유니콘 수가 월등히 낮았습니다. 이 3국의 공통점이 뭘까요? 발표 종료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대답은 안 받고 파지티브 규제국입니다. 공교롭게도. 그래서 한국도 파지티브 규제, 규제 샌드박스로 좀 보완은 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규제와 그 다음에 갈등 문제들이 있고요. 이게 과거에는 신산업과 구규제에 따른 갈등이었는데 이게 이익단체와 이 갈등까지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겨울이 온다고 하네요. 그런데 D2SF에서 이 월등 준비하는 모습을 올리셨길래 갔다 왔고요. 며칠 전에 이렇게 잘생기신 아홉 분의 전문가분들이 겨울에 따뜻한 난로가 되어드리겠다고 하는데 몇 분 빼놓고 여기 다 계신 것 같습니다. 그분들 찾아서 저녁에 물어보시면 좋은 일 있는 것 같고요. 스타트업 월라이스 행사는 행사장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스생커는 내일 마무리가 되지만 여러분들의 스타트업 생태계 활동은 내일부터 다시 시작할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